나 홀로 남겨진 빈집에서 워어 덤빈이 밤하는 통빈 밤 넓은 평야 끝을 지나 헤매이고 있어 저는 첫 번째 로켓죠. 이번 4집 모호의 타이프곡 빈집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나와있고요. 일본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유료를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나의 운기가 남아있는 곳 여기서 사진을 꼭 이따가 여기 필름실에서 인어하는 곳도 있어요. 넣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입니다. 이걸 넣어서 필름을 넣고 앞에 짠 거 이렇게 해서 다시 뺀 다음에 닫고 한 번 넣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쪽을 네 뺍니다. 아시 오케이 되게 먼저 하시는 게 사정도권 오지도에 대해서 나도 그 수업에서도 원하우고 그 다음 시간에까지 보여주세요. 이 카메라가 실제로 작동되는 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여기 사진관 주인 분이 40년 만에 여기서 사진관을 운영하셨었는데 가게 문을 닫았다가 딱 이 타이밍에 저를 위해서 열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셨습니다. 진짜로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찍어서 저를 보내준다고 하신 거예요. 1, 2, 3, 파이팅! 예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째 날 촬영이었는데 너무 순조로운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 날도 제가 더 파이팅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내일 봐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워우! 예스! 어떠셨어요? 오는 게. 손란하셨죠? 이 숲길을 뚫고 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영화같이. 오랜만에 바다로 왔네요. 여러분 시작해볼게요. 엔딩 포즈! 크왕! 크왕! 내일이면 내일이면 힘겨왔던 하루 그 안에 멈춘 시간 이제서야 지나가고 있어 다시 되돌릴 순 없어도 좋았던 기억들만 간직할 거라고 너는 행복하길 바래 너는 행복하길 바래 너는 행복하길 바래 우리가 좀 찍을게요. 우리 손이랑 컷!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빈집 빈집이라는 타이틀곡 그리고 문 도어죠. 이번 앨범 명의 빈집이라는 단어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잖아요. 굉장히 비어있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지만 앨범이 또 스택 블랭크 버전이 있듯이 비어짐과 채워짐의 연속으로 오는 행복감들이 있거든요. 이 도어라는 걸 통해서 비워지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이번 앨범을 좀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너무 너무 신경 많이 썼고요. 가사 작업들부터 해서 정말 열심히 작업해봤고 작곡에도 같이 채매를 해봤어요. 처음으로 이제 멜로디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가사도 입혀가면서 너무 재밌게 작업을 했고 여러분들께 늘 좋은 음악을 꼭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약속드렸죠.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새로 추가될 노래들을 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틴 자, 2, 3, 4, 빈 집일 테니까 아무도 없는 공간 혼자 해야 하리던 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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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이틀간의 뮤직비디오 촬영 끝났습니다 저희 이번 네 번째 미니 앨범 도어의 타이틀곡 빈 집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었고요 마지막은 고양이랑 같이 촬영하는 씬이 있어서 같이 호흡을 마쳐봤습니다 이틀일동안 고생해주신 스태프분들도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IMB 직원분들 우리 식구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순댕이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또 우리 엑소엘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좀 다양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신 만큼 기분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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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